침착맨 어? 침착맨 반갑다 형 왜 레벨이 1이에요? 아 내가 지금 설치를 다시 하고 왔어 나 달에 고점하지마 나 와우 오래간 거 알잖아 플러리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큐를 돌리죠? 아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돌리자고? 네 어 좋네 좋네 하이요 하이요 아유 안녕하세요 현수야 네 고점 딱 말해봐 고점 5등 뭐야 1등 한 사람 없어 여기에? 영태형 고점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제 고점 바로 방금 폭발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배뜩했는데요 현수야 플러리님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20등입니다 됐습니까? 저는 풍얼냥님이랑 안하겠습니다 듀오 아 근데 영태형이 나보단 나 확실한 건 와우 경력이 몇 년인데 딱 포셔님 오시면은 6명에서 2명 2명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어 2대2 좋은데? 종수 종수 오라고 하셈 종수 형 내가 오라고 할게 그러면 어 왔네 왔네 아유 포셔님 오랜만이에요 조수님 반갑습니다 종수 형 오면은 짝수가 안 맞는데요? 종수 형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저 혼자 하라 그래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 하이요 종수야 너 1등 해봤냐? 형 저 4당시나 2배 어때? 1등 아니면 의미 없대 아니야 4당시나 2배 아니야 4당시도 중요하게 잘한 거야 자 그럼 돌립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돌릴게요 어 저희 모이죠 그러면 저기 그 항구쪽으로 아 저기 신비를 있어? 어? 천사이 천사이 플러리 플러리 영티 형 있네 영티 형 있네 영티 형 있네 어 플러리 어 플러리 있을 있을까? 요구 요구 오케이 오케이 요구 오케이 사람 많은데? 입혀야겠다 아니 그럼 빨리 죽으면 구경해야 되네 그렇지 절대 안 죽어 형도 재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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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셔님 아이디 뭐임? 포르키야 영티 형 안 잡힘? 아니 잡혔어 잡혔어 영티 형 안 잡혔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길가다 우리 보지 말자 괜히 얼굴 붉힌 일 만들지 말자 내가 죽여야 되잖아 나는 봐줄 순 없어 어 봐줄 순 없다 말했다 얼굴 붉히지 말자 얼굴 붉히지 말자 야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꼴찌하는 사람은 진짜 게임 못하는 사람이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세 근데? 잠깐만 야 어? 나 목파트 맞아 죽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너야? 동수 또 너야? 얘 왜 이렇게 세 여러분? 아니 시작하자마자 1레벨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 오케이 오랩 오랩 벌써 오랩? 오랩이 어떻게 돼? 나 튕겼어 나 튕겼대 죽었나보다 튕겼나 보다 컷 종수 형 컷 애지간히 못해요 그런 거미 같은 거 잡는 거 아니에요 약하잖아 걔네는 현수야 현수야 어? 어 말하면서 하자 빠께만 하지마 아니 말하면서 하자 방송합시다 방송합시다 아 못해 방송합시다 디콜 썼지만 아 빨리빨리 아 몹이 없어 다 잡았네 이거 콜났네 이거 3레비다 3레비 여기 3레비 여기 3레비 난 생전은 잘 관전 저 관전 덕에 놨어요 뭐어머한데 어디 3레비 미쳐가지고 2명 2명 너냐 아 나 좀 사릴걸 6레비였는데 아 아직도 4레비고 3레비 형태형 3레비 뭔데 이거 아니 몬스터가 아악 형태형 3레비 명태형 죽었는데 형태형 아악 아니 나만 죽여 아 그는 갔습니다 22레비 22등 어 포션은 좀 하는데 분위기 다른데 어 뭐 법법이 좀 다릅니다 어 근데 저거 어 어 뭐야 뭐야 4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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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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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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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오 살았어 은신 이거 맛있다 이거 야 잘산다 이거 맛있다 어 눈 남았어 눈 누가 누가 봤어 눈 뭐야 저거 걸린건가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시죠 같이 잡죠 어 또 철수형이야 근데 순서대로 순서대로 잡힐거에요 어차피 이게 종주야 종주야 나 집에 가라 그냥 나만 없어 나 새로운 매매 울린대 아니 진짜야 아니 철수형 시작할 때 시작하고 누르면 되지 그걸 못해서 아니 시작 눌렀는데 나만 피지컬 피지컬이 지금 피지컬이 지금 이해 누른거 아니야 이해 시작할 때 누르면 되잖아요 에미말이 돼 맞 bluetooth 피지컬이 왜ה reichen 어디IS 아이 빤스러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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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려운데 떨어지긴 했어 한 판 더 하고 있어도 되겠는데? 1등 벌써 하셨어? 야 종수야 벌써 죽었어? 아 형 누더기골렘이 필드에 있는 애가 너무 세요 나도 죽었다 형 한 판 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에 누르는 거다 알지? 아 눌러.. 다시 하나 둘 셋 나 좋지 지금 느낌있지? 와 이거 막으면 빨라지는구나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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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킬셋이 좋잖아 지금 아 다 잡을 수 있고 아 딱 받은 송수 너같이 만들었냐?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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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여줘야겠다 잡으면 돼 그냥 잡으면 돼 지금도 잡으면 돼 지금도 그렇지 나이스 뭐 뭐 있어 뭐 뭐 있어 질봐 활레틸 저기로 간다 저 불꽃종량 저기 어 어 어 침착해 왜 사람 없어 어 어 이렇게 하나 잡으면 시작했고 죽었나봐 어 침착해 침착해봐 더 높은 바위가 있어 영태형 잘하고 있어요? 왼쪽 동굴 왼쪽 동굴 나 형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앞으로 너 죽었어? 너 또 죽었어? 중수야 접어라 다 돌아가셨나요 이제? 네 네 따로 하고 있나 영태형이랑 나 빼고 다 된거야? 네 영태형 나 역대급이긴 한데 아 그럼 나도 나와야겠다 어떻게 이제 인큐 인큐 뭐 한 명이서 돌리자고 한 명이서 알아서 팀계획에 제가 사다리 탈까요? 혼자 돌릴 사람? 사다리 타 사다리 타? 그래 사다리 타는 옥냥이가 사다리 타 네이버 사다리 갑니다 이거 아 나랑 오덕님 펀스 혼자 해라 어 아 오케이 경건형 제발 경건형 그리고 포즈님 아 네 영태형 종수형 아 종수랑이야? 아 김발로 오세요 어 철대형 있다 철대형 있다 아 나 있어 아 현수야 혼자 해야겠다 아 저 혼자 이거 왜 안잡혀 이거 여러분들 다 잡혔네 다 잡혔네 아 현수야 해봐 일단 아 티바실분 플러리님 마음을 곱게 썼어야죠 아 현수야 너 에러 말이 났나 보다 아 개못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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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거 어떻게 내려가 이거 혼자 된 사람은 한명 구해야겠네 아 같이 내려가네 자 정의로 가자 정수야 목을 정수야 목을 맞춰버려 목을 맞춰버려 목을 맞춰버려 나야?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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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장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거 같은데 보니까 아 햇 파밍을 탐밍 kinda 예 탐 두개가 안나오잖아 이거 이거 같이 들어가서 kitchen 아 오게 ask 윤영이 팀 홍영이 형úa 63 야 그 입구에 사람 있다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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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오독 있다 오독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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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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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형 영태형 뒤에 져 영태형 뒤에 져 여기 사람 없죠 팀장맨이에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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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독 선수한테 피지컬 차이가 좀 나는데요 아 생존기를 빼는 풍얼량 선수 종시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괜찮아 우리 시키도 없어 도망갔어 종시야? 종시야 도망가 우리 집에 들어갔어 밖으로 나가면 땅있습니다 일단 살아 철면수심은 그냥 밖에 나가지마 철면수심 답답합니다 철면수심 오독님 나가자 여깄는데? 여깄잖아 종시야 종시야 에이 참 놈하네 형 도망갔다 그랬는데 왜 죽었어요 너 도망가라고 나 죽는다고 스킬이 없었잖아 자 한번 뺄게요 나는 그래도 백인대장 죽였었는데 쟤네가 찾아왔어 어? 욱양이 욱양님 욱양님 아아 살릴 수 있어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 자 운전할게요 어 너 그 큰 놈한테 꼬라 박아버려 큰 놈한테 꼭 꼬라 박아버려 큰 놈한테 제대로 꼬라 박음 어 근데 사람 사람 너무 많지 않은대로 왜냐면 2인큐라 애들이 그냥 무조건 죽이려오더만 1인큐랑 다르더만 형 쌈 자신있지 우린 사람 많은데가 떨어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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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야 잘생각해봐 내가 아니구나 우리 다빌이 농작 그래 거기로 가자 꼬라 박아 꼬라 박아 꼬라 박아 뭐있나? 형인데? 뭐야 이거 내가 조종같은데 죽여 죽여 내가 왼쪽 갈게 내가 오른쪽 갈게 오케이 멀리가지 말고 근처에 있어 저 안에 안에 저거 아라시군주 아라시군주 야 여기 잘 떨어졌다 아무도 없다 야 진짜 너무 잘 떨어졌다 어우 너무 좋다 정의 잡아야죠 야 내 뒤에 한명 내 뒤에 한명 야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자 다다다 어 오케이 하는 중 오구 잡아 오구 너 먹어 그거 오구 보는 중 나 좀 따라가 볼게 나 힐 좀 나 힐 좀 힐 좀 힐 좀 저 힐하고 있어 저 앞에 따라가지 말고 참치 어 그 경험치 같이 오르네 우리 올해 우리 같이 올라요 같이 올라요 야 그리핀 있어 조심 나 상댉 가는 중 오케이, 그리핀 너 방패 하나 먹다 그리핀 갈게 오케이, 컷 우리 좋아, 우리 좋아 폭풍 온다, 폭풍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폭풍 세다 오고 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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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어, 뭐 있다 형, 폭풍 온다, 형, 폭풍 너 뭐, 가다, 가다, 가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벽에 맞고 있어 형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쪽 길 없어? 없는 거 아니야? 나이스! 있어 있어? 오케이, 나도 안정 야, 근데 나랑 갈렸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게 여기, 여기 뒤에 있음 아무도 파밍 안함 오케이, 여기 털린 거 같은데 야, 여기 사람 있다 야, 내 쪽에 사람 있어 6랩짜리 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 조심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나 그냥 나갈게 형, 형이 있는 데로 갈게 여기 사람 있어, 근데 사람 나한테 오거든?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아, 나가는 중, 나가는 중 이쪽으로 붙어 안 가나요? 각자 도생 중 앞에 어, 얘는 딱 놨는데 뒤에 따라와요 포올링하니 따라와, 따라와 어? 어, 으응 막부만 있을 거예요? 병권이 형, 병권이 형 병권이 형 병권아, 병권 뒤로와 이대로 하면 될 거 같은데 하하하 잡아야돼, 잡아야돼 아, 뭐야, 뭐야 괜찮다, 병권이 형 뭐야 뭐야 병권이 형 병권이 형 으악 어, 빨리, 호랭이, 빨리 백지 보고 땡이야 도와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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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행전이야 슝 정체 오르신 제 전쟁 제가 지혜로 하고, 앞에도 오고 하하하하 살아볼게 어 팀업이 되게 잘 맞는데 이 친구랑 3번 이거 뭐야 이거 드디어 영혼의 듀오를 찾았나? 에바님이랑? 나 살았다 형 나 살려주기 부활 가능해? 이거 부활 가능함? 부활 가능 써있긴해요 형 시체 위에 서있으면 돼요 시체 위에 그게 갔냐 걔네 갔어요 갔어요 와 부활하는거 재밌겠다 근데 어디였지? X? 아 폭풍인데 잠깐만 빨리가자 징후의 파편 어 저기 시체만큼 여기서 싸고있다 병건아 어딨어 병건아 어딨어 어딨어 살릴만 하지않나? 니 시체 어디갔어 어 안보인다 시체가 폭풍 때문에 안보이는데 들어갔다와볼까 버려야겠다 형 버리샘 버리샘 버려야겠다 어 얘 맥주 하나 빠졌어 한번 들어가볼게 오오 어딨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딨어? 병건아 병건아 어딨어? 왜 시체만큼 왜 시체만큼 안보인다 여기야 여기야 피없어 병건아 어디야 안되겠다 병건아 내가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다 어딨지? 해골이 저기있는데? 어 살았다 아 뭐야 저기잖아 뭐야 다 죽었어? 아 해골이 네임드몹이야 병건아 나 네임드몹 그저있었다 니 시체 위에있네 아 저 해골이 죽은거 아니었어? 어쩐지 없더라 아이씨 지금 장기장 오고있어 거기 숨어만있어 잘 숨어 계시더라 아 미라니 배틀 로얄륜 이렇게 하는겁니다 플로리스 선수 죽었죠? 말만 맞고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잘하는겁니다 오래사는게 잘하는거지 좋아요 어 개 치열해 영태형 근데 방 빼야돼 이제 와요 응 알아라 봤어 달릴 수 있나 좀 아 이동기를 하나 더 먹을걸 은신같은거 가지고 아무튼 신경 안쓰다 집주인 재총 와요 이제 탑10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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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템 먹고 빼버리기 아이템 먹고 빼버리기 어 아이템 어 좋다 보라색 보라색 폭풍 출신 아 걸렸다 아니 근데 형이 이겨 형이 이겨 쟤네 싸워만해 쟤 폭풍이 있어 죽여 죽여 그리고 스킬도 안 구림 스킬도 구림 아아 스킬 개구리 형 쫄지마 형이 이겨 형이 이겨 형이 이겨 쏟을만해 쏟을만해 스킬 빠졌잖아 쏟을만해 쏟을만해 돌아라 도둑이 흔들어 도둑이 흔들어 가만있어 킬 잘 놓고 죽여 죽여 형탑도 별피 피하고 별피 피하고 별피 피하고 별피 피하고 별피 피하고 안 돼 형 별피 피하고 아아 영태형 죽어 아 내가 보자마자 죽었어 터져버렸어 아니 별피 피해 아니 저기서 뭐 누가 또 던졌어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음 나지 오덕 오 오덕 오덕님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다 엠퍼러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인 돌리고 죽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걸로 하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1인 들어갑시다 1인 그냥 뒤꿔 못하는 순서로 나가기로 하죠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실력이 1시간 48분에 또 이거 진짜 실력이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뒤꿔 나가세요 그냥 오케이 벰 좋아 좋아 사람 한명 처리했고 컷 아 이거 왜 이렇게 차라리 한 명이 나가면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벌써 죽었어 종수 종수야 종수 있니 종수 종수 아 있어 있어 아 나간 줄 알았네 아 나간 줄 알았네 아 나간 줄 알았네 누가 나갔지 벌써 4렙인걸 침착매 침착매 있어 병거리형 있어요 병거리형 병거리형 병거리 있어 누구야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누구지 저 있음 저도 있어요 풀러리 선수 풀러리 선수 있는데 오덕님 오덕님 네 아 아 1레벨 치었나 보다 아까 연습경기에 강한 스타일이네 그러네 실전이 좀 약하신구나 아 실전이 좀 약하네 그럴 수 있어 어 빨리 아 미치겠다 위치 또 담배핀다 아 또 정수가 정수 어디갔어 정수 뭐야 또 갔어요? 몹이 없네 아 하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사람이 많아 피해주면서 아 싸운다 저희 아 양팡 양씨 아 양각? 양각? 아 양각 잡혔대 아 양각 잡혔대 액 아 짜부 대통령 어그로킹 부통령 요그 부무총리 끝 아무도 없어 다 나갔어